안녕하세요 네 허리 고원 씨의 멋진 두 번째 무대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멋있었었나요? 좋았나요? 그럼 멋진다 좋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로 함께했던 무대였는데요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다들 어떤 곡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고원 씨의 수세함이 간단하게 어떤 곡들이었는지 소개해드렸죠? 네 수세입니다 방금 전에 블랙커피우 선배님들의 프리파럼과 동산소년단 선배님들의 디앤의 노래를 저희 고원소녀만의 엑타이로 매쉬업하는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른 곡이셨을 했지만요 이 두 곡 매쉬업으로 해가지고 뭔가 색다르지만 하지만 이 색다르게 우리에게 뭔가 신선함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곳 한강공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스키공연 우리 공원소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동안 숙고한 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 한강공원에서 열심히 따불려주시면서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원소녀의 힘은 투명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멤버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해 주실까요? 네 앤입니다 저희 공원소녀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공원은 남녀도서 두 분학여성 즐기고 휴닝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소녀도 두 분학이면 즐길 수 있고 휴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할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뜻은 저희 석영 언니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원소녀의 석영입니다 저희 두 번째는 공원소녀의 약자는 GWSM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새 방향을 가르키는 West, South, North와 G가 모든 방향을 가르키는 그라운드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저희 공원소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스럽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저희 마지막 빛은 스타트신데요 저희 공원을 스타를 표현하면 영화, 일로 크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일곱 명의 소녀들이 완전체로 보였는데 영화는 훌륭한 것 세 분실입니다 네 여러분 공원소녀에는 많은 묶진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에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드러드리는 이벤트가 함께 하는데요 저희 공원소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벤트 어떤 것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민주입니다 저희 공원소녀의 인식 페이지 페이지에 좋아요로 누르시는 상품기를 고향으로 배달고 계시는 스태프를 계시며 저희 공원소녀의 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페이지에 동시에 좋아요를 눌릴 수 있는 페이지가 저희가 종합 점점 neces 정확히 설명을 제가 네, 시간 같습니다. 레나 양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입니다. 우리 공원소녀의 오피셜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해 주시고 우리 스태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팬들에게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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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원소녀의 멋진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혹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소녀의 스킹. 우리 소소연 어떠세요? 함께하고 있는 분위기. 네. 네. 참신적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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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공원소녀를 너무나도 잘하나오신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원소녀의 커버 페이스북 무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예뻤죠? 네. 정말 예뻤죠? 네. 자, 그럼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소연이 방송선에 했던 무대 하는 우리 동기료분들을 같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네. 네. 방금 세븐틴 선배님들의 만세와 IOI 선배님들의 너무너무너무 이습니다. 소름이 되십시오.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uWO 표작시 의심관 공원소녀들 mega